거룩하신 용하 미륵 부처님 찬탄합니다. 중생과는 다르신 모습으로 이마에는 육개가 깊이 들어 있으시며 정수리에는 정상계주가 있어 몸에서 빛이 나오시는데 그 빛이 바로 광명이 비치며 부처님의 광명에 비친 인간들의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치유해 주시는 약사 부처님이십니다.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광명이 비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공사상입니다. 만물을 창조하는 태양이 빛이 광명의 빛이며 인간이 환생의 길로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깨우친 미륵 부처님의 광명이 빛입니다. 살아서 부처님의 광명이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공사상생불이 되어 죽어서도 천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용하세계나 환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.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불이신 미륵 부처님께 살아서 수계를 받아야만 공사상생불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중하신 미륵 부처님이 계신 광명의 빛이 충만한 안양수리산 용화사로 오십시오.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공사상 깨우침을 직접 듣고 배우러 오십시오. 소중하신 용화미륵 부처님 감사합니다. 태명예우스님 감사합니다.